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에요 양구클럽입니다 어? 말을 되나? 괜찮아 아 그래? 채집을 왔어요 야간채집 네 그래가지고 다흥님이랑 뭘 되게 많이 잡기는 했는데 뭘 잡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잡은 게 홍다리 사슴벌레 또 있고 참사슴벌레도 있대요 민떼이 띠이크 가지고 와봐요 나도 영상 좀 찍읍시다 자 여기를 보면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솔직히 무서워서 잘 만지지는 못하겠구요 어우 진짜 많아 와 여러분 보이세요? 이렇게 많아요 여기 있는 거 뿐만이 아니고 오빠 버리고 도망가는 거야? 여기에도 있어요 진짜 크죠? 저는 사슴벌레는 잘 모르는데 홍다리 사슴벌레인가? 이거 톱사슴벌레 톱사슴벌레하고 홍다리 사슴벌레 어 되게 귀하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본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거 다 너가 손으로 잡은 거잖아 아까 전에 어디서 구라를 치고 있어 잘 못 만진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까 전에 막 손으로 매미 잡고 이거 다 손으로 주웠으면서 아니야 벌레만 보면 일단 그냥 손부터 왔으면서 아 근데 진짜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너무 피곤해요 아마 내일 진짜 고라 떨어져 쓰러져 잘 거 같은데 영상은 내 차 찍어봐 저 쌍놈새끼들 차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데? 진짜? 응 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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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여러분 밤채집은 재미납니다 오오 다리 춥했다 다리? 어 됐어 됐어 잘 들어왔어 여러분 추바할게요 너무 피곤해요 추바